신입생 친구들 모두 안녕. 상지대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걸 모두 환영해. 문이 오면 특연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특연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봅니다. 총장님의 환영사와 신입생 대표의 선서를 시작으로 입학식은 잘 마무리되었어. 이제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상지대학교의 학생이 된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되지? 대학교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걱정하지마. 선배들이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알려줄게. 각 단과대학별로 모여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학생활 꿀팁을 알려주는 시간을 보냈어. 학과 선배들을 직접 만나 전공수업에 대한 안내 및 캠퍼스 내부 시설 소개. 학과 행사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외에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해. 안녕하세요. 상위과대학 부학생회장 이재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학년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다음으로 예체대 내 학과들끼리 가까워지는 영업군사로. 그럼 우리 상지대학교 분사학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저거는 누가 하시는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환영 속에서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더욱 기대되는 거 있지? 새롭게 함께할 동기들과 함께 상지대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신입생 친구들 모두 입학을 환영해. 집사님 은계점들과 함께하십니다.